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원을 부의합시다. 김지영이고요. 제가 또 하나의 겸손 떨지 못하는 수업을 또 가지고 왔어요. 부의 유형 독해고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릴 법한 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문제 유형들, 총 7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각각의 유형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유형을 공부하면 그 다음 유형에서도 방식이 똑같이 풀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공부 하나를 더하면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소위 유형들끼리의 유기성을 나타내주는 수업으로 제가 굉장히 힘을 또 많이 쓰는 강좌입니다. 자 그 강좌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몇 강 찍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OT 영상 틀어놓은 건데 짧게 이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우리는 본론으로 바로 챕터 1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제가 첫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어떤 유형을 먼저 건들 거냐면 베이파항 유형을 좀 건들 거예요. 이 수업은 참고로 여러분들 문풀 수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수업 듣기 전에 제가 이미 제가 강좌 찍으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이미 해놨는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냥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글 자체를 어떻게 뚫어내야지만 내가 문제풀이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큰 틀부터 작은 틀을 알려주는 올인원 수업은 하고 오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이 아니고 개만이 돼요. 진짜. V단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V단어나 올인원 수업에서 나온 내용이 새로운 최근에 있는 평가 문제에서 여기저기 적용되는 것들을 정말로 눈에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올인원과 V단어는 한 번 듣고 오시는 게 좋겠다를 밝혀드리고요. 자 어찌 됐든 V 유형 독해에서 실전 문풀을 하게 될 첫 번째 유형이 데이파항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냥 느낌과 감으로 찔러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말고 영어 선지로 되어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주제 제목 문제 요지 문제 요지 문제는 한글 선지이긴 하지만 아무튼 난이도 좀 있는 애들로만 최근 문제로만 박아놨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뭐를 다룰 거냐면 왜 여러분들은 지문은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선지를 보는 순간 자꾸만 그 오답 선지 쪽으로 너의 껴맞추는 해석을 가게 될까 왜 자꾸만 과한 의형을 하게 돼서 오답으로 가게 될까를 정면돌파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파항 유형에서는요. 뭘 위주로 좀 잡아 드리냐면 글 읽기라고 하는 것 또는 글을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글 뚫기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됐어요? 특히나 어떻게 내가 글 읽기에 서두를 잡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슈를 정면으로 돌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저는 알아요. 주제 제목 문제에서 첫 문장이 잘 뚫리고 두 번째 문장 잘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러나 왜 자꾸만 첫 번째 문장이 애매해지고 추상적해지면 나머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가.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여러분들 미안한데 첫 문장이 어려운 문제들은 무조건 그냥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세팅이 있느냐. 저 그거 이슈 달아드려요. 그래서 크게 보면 데이파항 유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이해가 되는데 왜 내가 선제에서 헷갈릴까라는 이슈. 두 번째 아이의 첫 문장부터 읽히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이 글 읽기에 관련된 공부로 정면 돌파를 좀 할 겁니다. 일관성 있게 꾸준히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무시하지만 때로는 틀릴 수 있을 법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제가 챕터를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무관한 문장 찾기는 여러분들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지문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중간 다음에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틀린 거 하나 고르는 문장 맞죠 얘들아. 이거 기억나시죠? 무의고사에 35번 정도에 나오는 문제 유형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지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어디야? 당연히 서두가 뚫려야 뭘 1번부터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저는 챕터 2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놓을 거냐면 앞에서 있었던 이 능력 즉 서두 잡기, 기준 설정 이 능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위주로 할 거냐면 공부라기보다는 실전 문풀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속도가 빠릿빠릿하게 나갈 거예요. 대신 데이파학은 약간의 공부 또는 올인원 하신 분들은 복습의 느낌이 좀 셀 겁니다. 아무튼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2번 문제가 좀 빠르고 쉽게 풀리는구나 를 증명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챕터 3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재에 어떤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놨냐면 연결어라고 하는 것의 기능적 정의에 대한 페이지 하나를 필기 페이지로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연결어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긴 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너 four example이 나오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 제가 지금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four example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거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해 너? 행동 영역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 furthermore 이라는 놈이 나왔을 때 게다가 아니 어떤 행동을 너는 하니? 시험장에서 즉 연결어가 나왔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 영역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할 거냐면 좀 공부할 거예요. 왜 이걸 하냐? 챕터 3에 순서배열 요즘 핫한 놈이죠? 챕터 4에 문장 삽입 저는 순서배열이 약해요 문장 삽입이 약해요 여러분들아 막상 너희들이 틀렸던 문제를 뚜껑을 열어보잖아? 그럼 너는 순서 삽입 자체를 못한다기보다는 기준이 없어 이게 흔들리는 순간 문제 틀린 거라고 서두가 안 잡혀? 나머지 ABC를 읽어내려가기가 힘들지 연결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순간 문제는 자꾸 감각적으로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챕터 3에 나오는 건요 이 두 가지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도 좀 속도 빠르게 실전 문풀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특히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제가 순서 삽입이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저 많이 틀려요 어마무시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순서 삽입만을 위한 개별 강좌를 따로 개강하겠지만 그 전에 이미 거의 중요한 얘기는 다 해놓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요 됐지? 이게 끝나면 챕터 5에 나와 있는 어휘 파트 모의고사 30번에 나와 있는 밑줄 5개 준 다음에 틀린 어휘 골라라 그거 챕터 6 밑줄의 함축 의미 밑줄의 의미 모의고사 21번 자리에 나와 있는 최근의 오답률 탑5 안으로 미친듯이 들어가는 핫한 놈 챕터 7 그 대망의 빈칸 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챕터 5, 6, 7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요 너가 어휘 문제 풀 때랑 밑줄 의미 풀 때랑 빈칸 풀 때랑 푸는 태도나 아니면 읽는 태도가 다르니? 아니지 결국 글을 잘 읽어야 돼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기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챕터 1에서의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정면승북 할거에요 되셨죠? 이런 흐름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V 유형 독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전반적 틀릴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지금 딱 이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잖아 그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프레임이나 패턴을 잡아주는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준 파이널 수업이랄까? 좀 빨리 하는 파이널 수업이랄까? 그 정도의 무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요거는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럼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1강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될 텐데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 들을 때의 너의 태도야 자 조금만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실 거면 이 수업 안 듣는 게 나아요 또 깨닫고만 넘어가시고 아 저런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만 가게 되고 그건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성적과 연관이 안 될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뭐냐면 수업 들을 때 제가 몇 분 몇 초 안에 푸세요 라고 매일 문제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때 정상적인 수험생의 마인드라만 난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읽는 과정 속에서 분명 맞췄던 틀렸던 여부와 상관없이 네가 몰랐거나 애매한 구간이 분명히 몇 번 나올 거야 그럼에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손으로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은 틀릴 문제 저한테 가져와서 질문하는데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최악의 형태야 네가 어디가 안 됐는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그걸 질문해 주면 나는 야 이건 이건 돼야 돼 말아야 돼 뭔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얘기할까 수업만 들어봐야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표시를 좀 하시고요 표시 그리고 수업 들으면 김지영이 저에서 수업할 때 이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를 노리고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정상적 수업 태도 아닐까? 적극적 수업 태도? 질문을 하는 게 적극적 수업 태도인가?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 인간이 내가 최대한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지 기다려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말씀드릴 거예요 야 요 부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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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 이거 별표 치고 당일 공부하는 것으로 다 몰아 넣으세요 내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 인간이 갑자기 야 나도 이거 좀 애매하고 모르겠어 못해도 돼 그럼 버려 버려 요 몰랐던 부분을 저 인간도 잘 모르겠대 야 버려 이 애매한 부분이 저 인간이 야 이건 이 정도는 돼야 돼 야 그러면 그날 공부할 걸로 몰아 넣어 이 정도의 수업 태도는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또 저렇게 푸는구나 끝 시험장에서는 또 똑같을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너와 저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갭이 있는지를 제발 갭을 파악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어딘가에 잘 누적시켜 놓길 바랍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결국엔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하고요 두 번째요 수업 후의 태도요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한 1, 2강 듣다가 이거 너무 나는 저 사람이 말한 시간을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좀 미리 준비해 놓고 듣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예습은 앞서셔도 괜찮은데 수업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내가 대입 파악을 지금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한 10문제를 했다 일관성 있게 계속 다뤄줬다 그럼 너는 그걸 잘 듣고 형강처럼 얘기할게 형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는 너 뭘 하셔야 돼? 이놈이랑 똑같은 유형만 잡아서 족쳐야지 지금은 그 시기야 얘들아 그래서 해당 유형 집중적으로 조지기 하면 좀 미안하고 집중적으로 풀기 자 이 해당 유형은 이제 슬슬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평가원 문제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올인원 수업과 부의 단어 하심 수업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평가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다만 나는 아직도 솔직히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평가원을 하라고는 하긴 하는데 내 실력은 아직은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조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이 유형만 가지고도 해보시든지 아니면 좀 연습용으로 좀 더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EBS 교재 나왔잖아요 네 수능특강에 이 유형만 가서 한 번 연습을 한 번 해보세요 즉 이거 적용 연습 없이는 어떤 수업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 슬슬 평가원 문제에 해당 유형을 각각 제가 할 때마다 건드려주시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쎄 겁니다 됐지 얘들아? 조금 실력이 안 되신다고 스스로를 자평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고의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됐지? 됐지? 네 이거예요 제가 방금 전까지도 챕터 1에 이제 거의 말미까지 좀 찍으면서 느꼈던 건 아 정말 애들이 많은 걸 느끼게 해줄 수 있겠다 자 내 목표는 이거 얘들아 이 수업에서 목표해 주는 건 뭐냐면 작년에 너 이전에 너의 모습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너의 모습을 네가 꿈꾸고 있다면 과연 내가 어떤 추가적 노력을 좀 더 하면 될 수 있을까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 뭐는 안 괜찮다? 틀리는 건 괜찮은데 그걸 회피하거나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꾸 모른 상태에서 그냥 문풀만 많이 하고 그냥 단어만 많이 외우는 행동은 이 수업에서 느끼고 확신하고 깨부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게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해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마지막 제 모든 수업은 평가원이 말하는 학습 안내서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 교재에도 제가 평가원이 말하는 바대로 유형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제발 감각을 위한 감각훈련이 아닌 스킬을 위한 스킬 훈련이 아닌 평가원이 말하는 지침대로 정상적으로 공부는 하시고 그 공부를 여러 번 반복을 반복을 해서 적용 연습을 하신 다음 시험장에선 네 마음대로 풀어라 감각으로 풀어라 왜? 그때의 감각은 감각을 위한 감각이 아니고 좋은 감각이 될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답으로 이끌어주니까 챕터 1에서 만나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